김하성 선수는 KBO 시절 매 시즌 20개 이상 홈런을 쳐오던 거포였는데요. 메이저리그로 옮기면서 적응하는 시즌을 갖는 동안 그 모습을 좀처럼 보기 어려웠습니다. 최고의 수비수로만 인정을 받을 뿐이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1번 타자 리드오프로 낙점된 뒤 거포의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4경기에서 3개의 홈런을 몰아치며 연일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죠. 미국 매체도 연일 김하성 선수의 활약을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멜빈 감독은 김하성은 우리 팀의 엔진과 같다? 그를 1번 타자에 배치함으로써 팀의 타선이 전체적으로 강화됐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김하성의 경우 좌완 상대 기록이 좋다. 어느 타순에도 어울린다고 엄지를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홈런치는 리드오프의 면모를 보이며 밤멜빈 감독은 김하성 선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멜빈 감독은 이처럼 김하성 선수의 활약이 흡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팀 내외적으로 투자 대비 성적이 나오지 않아 문매를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김하성 선수가 팀 내 간판 타자라고 할 수 있는 매니마차도보다 타율, 출루율, OPS에서 앞서고 있는 모습이죠. 이번 시즌 3억 5천만 달러하나 약 4,592억 원의 연장 계약을 맺은 마차도는 올해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샌디에이고, 부진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 김하성 선수는 지난 경기 방망이가 잠시 주춤했지만, 또다시 홈런포를 가동하며 거포본능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는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혼경기에서 또다시 리드오프 이루수로 출전해 활약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타석은 삼진과 땅볼로 물러나면서 전날 경기의 부진이 이어지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5회 말 볼렛을 골라 출루했고, 후속 타자의 적시타로 동점 득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7회 말에도 활약을 이어가던 김하성 선수는 좌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때렸습니다. 선두타자로 나서 워싱턴의 우한 조던 윌스의 직구를 받아치는 시즌 8호 홈런이었습니다. 8대1 큰 점수 차이로 끌려가던 샌디에이고 팬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홈런포였죠. 또한 우한 투수에 약하다는 불신을 말끔히 씻어주는 타격이었습니다. 최근 팀이 뒤지고 있더라도 따라갈 수 있게 발판을 만들어주는 볼렛 출루도 늘어났지만, 후속 타가 없어 물러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날도 홈런 외에 두 번의 볼렛을 골라 출루했습니다. 타격감이 좋은 만큼 욕심부릴 수 있으나 팀을 위한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요. 투수를 괴롭히는 끈질긴 승부로 볼렛을 얻으면서도 필요할 때 장타까지 터뜨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샌디에이고 팬들은 이런 김하성 선수의 모습에 열광하고 있죠. 팬들은 최근의 홈런을 모아 어떤 홈런이 당신의 마음에 들었습니까? 등의 설문을 펼쳤습니다. 40%의 팬들이 김하성 선수를 택하면서 결과적으로 팬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팬들의 지지뿐 아니라 멜빈 감독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 김하성 선수는 우한에 약하다는 평가를 내리며 간혹 우한 투수가 선발일 때 선발 출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러나 최근 밤 멜빈 감독은 우한 상대로도 1번 타순에 김하성 선수를 배치하며 지금은 김하성에게 추가 타격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하며 여기에 우리 타선에서 리드오프를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중요한 선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빅리그 진출 후 줄곧 탄탄한 수비로만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스스로의 물음표를 지우고 활약하고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빠른 타구에 홈런을 터뜨리는 것이었는데요. 이날 홈런도 타구 속도가 168km에 달해 기대치를 높였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공격적인 면에서도 증가를 드러내며 선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공격적인 면에서도 증가를 드러내며 선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